1. 믿음과 율법 우리는 지난주까지 믿음과 율법이라는 관계 가운데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 네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믿음과 더불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3장 1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특징은 6절부터 9절에서 나오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것으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정제할 뿐이다 라는 그 특징에 대해서 나눴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네 번째 특징에서는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내용은 율법으로는 의의가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절대 바꿀 수 뭐죠?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꼭 시킬까봐 두려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입술을 보니까 없다 없다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도바울이 내린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함으로 그 후에 주어진 율법이 결코 믿음으로 인해 맺어진 언약을 폐지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어졌고 또 믿음으로 의롭도 함도 없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들 삶 가운데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율법이 비록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성령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따른 그 유혹도 유혹과도 상관없는 것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역할이 있음을 말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율법과 믿음의 그 관계에서 왜 구원이 오직 예수님이에만 하는가에 대한 그 두 번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눈 것은 구원은 비본질적인 자신의 것을 버리고 본질적인 그리소에 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징약 성경이 나오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이 바울에 대한 그들이 스스로 가진 아주 선입견 그 오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바울이 구원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을 강조하니까 아 바울은 구원에서 믿음으로 강조하고 율법은 무시하고 율법은 배반하였어 라는 그런 오해를 스스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보호하온 이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서 잘 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이 율법을 그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리포서 3장 5절에서 자기에 대한 그 소식을 이렇게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율법으로는 난 바리세인이다 라고 소개까지 했어요 근데 이 바리세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율법을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세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뭐 아무리 지금까지 자신의 율법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겼더라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와 구원자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또한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 하더라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며 아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의 그 복음을 전할 때는요 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긴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은 바로 유대인 이방인을 얘기하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로 바울은요 바로 바울은요 그리스의 그 복음에 대한 믿음에 입각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요? 유대인의 그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어때요? 이방인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대인 하니까 이쪽은 유대인 편이고 이쪽은 이방인 편처럼 생길지 모르는데 제 액션에 대해서 너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방식으로 이방인의 이방인에 대한 그 방식을 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술 마시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박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져야 할 우리 성도들이 그들과 동일하게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을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지금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거나 뭐 육체에 관하면 어떠한 일을 해도 된다라는 그 주장은요 교회의 그 역사 가운데 내려오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이단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학성경에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그 방식으로 그리스의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이 할레라는 것을 행함으로 구원의 그 핵심인 그리스의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의 그 방식인 할레를 가르치거나 요구하지 않고 어때요? 오직 구원의 핵심인 그리스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였던 것이었어요 이에 대한 그 증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방인들을 위한 그 복음의 그 사역을 위해서 제자 한 명을 세웠어요 바울이요 그 이름은 바로 디도라는 그 제자였어요 근데 이 디도라는 제자에게는요 할레를 강요하지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요 반면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이제 자신을 이어서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그 복음의 사역을 맡길 그런 제자를 한 명 세웠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근데 디모데에게는 어때요? 유대의 어떤 그 결례를 따라서 그에게 할레를 행하게 해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율법의 그 전통이 하나님의 뜻과 방식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그리스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에 대해 바울을 따르고 또 심지어는 회당 안에서 이 율법만을 또 가지고 해야 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리스에 대해서 바울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에 질투하여서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원이 무너지는 그 느낌이 들자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나쁜 사람이야 바울은 이단이야 바울이 전하는 것은 엉망이야 그리고 그는 상감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비방하였어 라는 그 거짓된 그 소문을요 계속 퍼뜨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주의자들이 그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결국은 로마로 압성하게 되는 사건의 시약을 알리는 바로 사도행전 21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 사도행전 21장의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근데 이들이 오기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것은요 이방 그 아시아 교회가 기군으로 힘들어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독교에서 그 연보를 모아서 전해줬어요 전해줄 법만 아니라 야구부에게 들었더니 야 바울 내가 소문이 듣는데 네 소문이 참 안 좋아 왜냐하면 네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욕하고 그렇게 했다는 소문이 많아 근데 그 소문이 여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게 들었는데 내가 네가 그렇지 않은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한 가지 내 제안을 한번 따라 봐 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율법의 방식대로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다 대달하는 거예요 돈을 제공하는 거예요 돈을 제공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에 동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돈을 그 예식에 투자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냐? 이뿐만 아니라 돈을 재정을 다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나시린이 성전회에 들어가서 어떤 여러 가지 윤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일에 바울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에 휩싸인 유대인들로 인해서요 바울은요 그가 율법적인 행위를 그 율법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울은 그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처럼 핍박과 조롱을 당해야만 했고 마지막에 그 보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이 로마로 압송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통과 문화와 피부 색깔이 다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가서 혹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으면 우리 자신이 가진 종교적인 문화와 전통에 의해서 그들의 예배의 모습,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 모습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예배의 형식과 문화보다도요 그들이 가진 보금이 무엇인가?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우리의 다른 관점으로 인해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보금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우리가 서로 다른 그 다양성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서 온전한 믿음과 믿음의 행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바울 자신이 전한 이신득의 보금에 대해서 오해하여 잘못된 그 주장을 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바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진 바울에 대한 오해와 또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롭다함을 받는 그 믿음은 바로 율법보다 먼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고 율법이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의 길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보금을 받는 자는 아브라함의 혈통, 피로, 피의 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시인, 약속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영적인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다 해줬지만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그냥 갑자기 화가 치밀어오는데 그냥 붕괴해서 당각같은 반론을 이 바울에게 했을 거예요 바울 당신이야말로 너무나도 이상한 괴변을 지금 털어놓고 있는 거야 당신이 말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을 수 있다면 아니 도대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셨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반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우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19절에서 말하는 그 범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과 규범에서 이탈하는 그 행위를 가르쳐서 범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말씀이 나오는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그 말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깨트렸는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사람들이 짓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편으로 방법으로? 뭐예요? 도구로? 뭘 줬다?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추가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여러 구절에서 나오는데 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해요? 죄를 깨달음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4장 15절에서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이라라고 얘기해요 그쵸? 다음 7장 7절에서는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율법이요 인간들이 진정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 율법이라는 걸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어때요? 뭐 내가 옷을 벗든지 다른 걸 하든지 어떤 일을 하지 그게 죄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은 어때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말씀해 보면 율법을 주시는 모든 가정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천사들과 모세가 이를 증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2장 2절에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라는 그 말씀처럼 이 성경을 보면 율법이 주여지는 것 율법의 그 수여와 관련된 이 천사들의 활동이 있었음을 여러 구절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9절에서 말하는 이 한 중보자라는 것은 문맥상 이 모세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처럼 율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율법 수여의 과정을 강조한 것은 율법과 복음이 주어지는 과정을 서로 비교하고 그냥 대조하면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만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며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임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또 선지자이며 구원자였던 그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이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신의 그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기준이 돼요 또 심지어는 자기 삶의 전부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20절에서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는 그 말씀을 덧붙이면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이 천사들과 인간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또한 이 율법이 약속하신 아브라엠의 시가 올 때까지만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짜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주신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어떻게 이런 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간접적으로 그 유대주의들의 그 모습 또 그들의 말에 미혹당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본래 율법을 주신 의도는요 어떤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요 43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딱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한 기준을 율법을 통해서 척척척척척척 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인식하여서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고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여서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그 필요성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이렇게 믿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우월하고 영원한 본질인 보금의 그 믿음과 이 본질을 위해 주어진 비본질의 그 율법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여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것을 올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삶을 살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보금이라는 그 본질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유대주의자들이 자신이 전하는 이신득의 보금에 대해 비난하는 그 내용을 담아서 21절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역으로 하면서 그런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라고요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하스리라 유대주의자들이 늘 주장하던 말이 있죠 바로 율법을 지키고 한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는 이 바울이 율법이 하나님의 선한 약속과 모순되는 아주 악한 것이라고 이 사람들에게 가리키며 다녔다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의 말에 21절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리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이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해서 최선의 그 역할을 다 감당했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역할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인간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지낼 그 자격이 없음을 율법이 깨우쳐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죄를 뭐해요? 그러내 주니까 죄인이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죄, 신용호 너도 거짓말지 신용호, 김도십사님이 너보다 잘생긴다고 해서 질투했지 죄를 계속 드러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가 제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는 걸 계속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율법을 비롯하여서 그의 파생된 모든 그 율법들을 자신들이 다 지키면 자신들이 의롭게 되고요 자신이 필요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반론적으로 만일 너희의 주장대로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아마 그 의의가 반드시 율법으로만 주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내용은 뭐예요? 실제 내용은? 그거는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몸과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자가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2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맘이 없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라는 그 말씀에서 이 성경은 바로 모세의 오경을 의미하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1번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 2번 지킬 수 없다 2번 왜 그렇죠? 아니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래서 효도하시잖아요 남의 아내를 탐대지 마라 남의 것을 탐대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강도짓 하지 마라 그런 거 다 지켰잖아요 그럼 지킨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듯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동기와 생각 그 모든 전 인격적인 그 면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김두기 집사님이 저보다 잘생기셔서 제가 질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로는 아우 질투네요 집사님 어떻게 저보다 잘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미워요? 그런 얘기 못하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진짜 군남이십니다 그러면서 속은 어때요?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냐 내가 낫지 거짓된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요 말과 행동이나 어떤 생각이나 동기나 우리가 가진 모든 전 인격적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된다고 이 자리에 왔지만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돈실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스포츠 생각 그 다음에 정치 생각 아프가니스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택해야 되냐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탐하지 않아요 그래서 훔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때요? 아 저것을 가졌으며 어땠을까? 나는 그것을 막 상상이 새길 만한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어떻게요?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명 있잖아요 말씀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생명 살리는 실천의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큰 개명 큰 사명의 기본도 우리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한번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고 계세요? 100%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삶 사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사세요? 생명을 살리는 실천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세요? 하바오 목사님 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적으로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유인한 상속자인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요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 그 후손을 통해서 주시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형식과 종교와 어떤 거칠에 대한 그런 율법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일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게 원한 것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온전히 있기를 주님과 사는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의 삶일까요? 루터는 율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율법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존재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요? 율법의 중요한 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그들이 알므로 그들이 겸손하고 놀라하고 상처받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또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복되신 시고 그리스께 나아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어떠한 그런 율법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존재하고 구원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위에서 우리가 반드시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율법과 믿음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